양취생TV 좋아 구독울러 꽝탑 어디 가세요? 공항관식 공항 비행기 타러 처음 타시는 거 아닌데요? 뭐야? 야 나 47살이야 형은 아니야 몇 번 안 타봤지만 뭔 소리지 이게? 1.2.2 2.3.3.3.3 3.3.3.3.3 2.3.3.3 2.3.3.3 우와 나 했어 그게 짜야 비행기 타기 전에 빵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사과 라이언스 아시안항공에서 안녕하시면 되겠습니다 7시 55분 출발하는 아시안항공 8분 25분 어우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야 비행기 타기 전에 이런 거 먹으니까 뭔가 약간 뭔가 약간 요리사람들 된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나 아주 좋아 오늘 아주 럭셔리하게 너무 좋아 이거 만수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오늘은 응? 봐봐 이거 우리 집 앞마당이야 와 와 와 양이 넘쳐일러 미음 석성권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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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a 미음 BUG 오 깜짝이야 여기 있어 아 깜짝 놀랐네 비음 야 이거 엄청나지 아시안 비행기 타러 간다 야 비행기 타러 간다 이건 즐겁다는 소리야 와 비행기 야 비행기 많네 우리는 용도항에 가볼까요? 응 용도항 가보자 여기가 용머리라고 하는 데구나 용머리같이 생겼네 자 이제 봤으니까 또 어디가 바로 아니 다 봤잖아 다 봤으니까 또 시간이 없다고 빨리 빨리 가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저희도 공항에서 에그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 먹고 밥감쌀 하나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저희도 이제 딱 와서 이제 햄버거 2차전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 뷰에서 또 언제 햄버거를 먹어보겠어 또 내가 햄버거는 손으로 자꾸 먹어야지 이런 포크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음 맛있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제대로 들었는데 오 양파를 올려서 양파랑 아주 짭조롬한게 양파가 간이 잘 됐네 양파가 맛있네 햄버거 맛있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네 여기다 커피 한잔 딱 여기다 커피 한잔 딱 아 좋다 좋아요 너무 좋다 제도 너무 좋다 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제주 청년센터에 갑니다 왜 갔냐고요 글쎄요 글쎄요 제가 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 갑니다 아무튼 그날 갑니다 오늘 강연 끝 밥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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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퇴근 졸립드 좀 주무세요 얘 카메라를 일어내주셔야지 으흐흐흐흐흫 하핳흫 아으흐흫 하핳 이제 과연 18월 30일에서 아흐흐흐흐흫 어쭉 아흐흐흫 후 아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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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사라져 사주고요 하 으흐흐흫 아흐흐흫 아흐흫 흐흐흫 다 빨라주시고 감사합니다. 갈치부터 한 번 먹어봐. 너무 맛있겠네? 이건 뭐 말해 뭐래. 딱 그 맛이네. 알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내가 쟤도에서 이 갈치를 사람들이 여기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오길래 외워나 그랬더니 맛있네. 젓갈, 와 젓갈에. 구봉밥. 갈치는 우리가 먹은 갈치도 있잖아. 딱 그게 갈치 맛이야. 밥에다가 무에다가 전복에다가 갈치. 여기 앉아서. 아 이거 맵게 먹었는데 밥이. 선생님 여기 밥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살 다 빼가지고 이 생선 살에다가 이거 봐봐. 양념이 있으니까 이걸 올려도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와 이거 뭐 미쳤다 미쳤어. 이 안에 보이지 전복. 김치에 전복에 두부에 갈치. 양념이 있으니까 이거 딱 하나 얹어서. 이 정도 올리고. 이번엔 딱새우하고 김치하고 갈치를 한 번에. 생선을 이렇게 해서. 생선을 이렇게 해서. 이야 전복에. 딱새우. 갈치. 젓갈. 음. 음. 딱 이 정도 먹으니까 딱 좋네요. 배도 안 부르고.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돼.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또 안 좋아. 딱 이 정도가 딱 좋아. 새 공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제 또 이동해야지. 84,000원 맞네. 사기에 섭섭하네. 가려고 하니까. 아 이제 서울에 도착했으니까. 아 이제 행복하네요. 서울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마티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아아아아아아아악. 걸팽이 tv 좋아 구독 눌러 양치생 tv 좋아 구독 눌러 걸팽이 tv 좋아 구독 눌러 right now 양치생 tv 좋아 구독 눌러 right now 걸팽이 tv 좋아